첫번째 소리를 해주실 김태인의 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인입니다. 이렇게 TV의 국가 채널을 통해서 볼게 되어서 반갑고요. 수임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제 내공에 들어와 광물을 살펴 수색이 만면허니 무슨 근심이 났나 솔토짐이니 막 이왕 보라 세상에 불쌍한 개맹이니라 천지로를 못 보니 석푸지 하늘 풀어주시니 신첩의 원으로 솟다 황제 칭찬 것이되 광무지도 갱이니라 그날 즉시 맹임잔치를 여신한 뒤 각도가급으로 행가한 것이되 대소인민 간의 맹인잔치 참여하는 거들 만일에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거의 수령은 공복하니 거리라 그렇듯 전령원의 논의 지역 애기공사까지 잔치 참여하며 그때 오신 무사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얼음 최신다며 근금도 생진에 갈 즉 나들 시무 방금 노름초원 승산푸인이 당식시 참여 심유제 휘행이 강릉되어 방사대 옆에다 룩이들 태운 난지 기분에 버렸으니 평생 반역 달신 성룡 행선거라 영팡 질팡 마린 영신 명더 황의 악초 여는 헌굴라 이렇던 지문을 허위어쓰더니 부부가 놓은 행인들 위안이 슬거랴 신봉사도 날생 크긴 나쁘지녀 집회 맞대고 터입고 터둥 터둥 사저가 서시고 비문을 안고 우단이랑 이리도 신봉사도 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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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없이 널널려 가구라 나를 가구라 단신 부랍이야 나를 접어 가구라 달게도 나오는 귀찮은 달고 뜨길도 됐어 신문 앞에가 뚝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 머리도 찢고 광고발을 굴러 담진 서지이로 달을 짓던구나 낮이면 강두에 나가 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울며 어플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디 마침 본촌에 유한여행대가 하나 사는디 신문고가 땡 받았다 신봉사가 딸덕분에 전국감 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사람 알지않게 전주가 했었다 그 불쌍한 신봉사 가사들 먹성질로만 강진을 허는디 이 여인의 행실이 꼭 이뤄졌다 밥잘 먹고 술잘 먹고 땅잘 먹고 고기잘 먹고 양칭주고 술사먹고 달퍼주고 고기사먹고 울집에 밥붙이기 고긴잡고 욕자라고 죽은들과 싸우러기 담자면 이 갈기와 눈빛도 있고 발목도 있고 한방축을 우울하고 목가는 행인다려 담배달라 신라르기 예 뜯으면 해 뜯어고 뜯으면 일 뜯어고 뱃죽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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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죽고 고고 술잘 먹고 정잘 먹고 낮잠잠잠잠잠 밤의 운이 허락으로 잔잔히 끝났니 해당의 자르기와 신부신랑 잔잔히 머야 ㅇ냢 혼랏 강아 눈이 허락으로 쓴 팬cence 잠시 나무칼로 귀를 막 돌려도 모르겠지요 신봉사 하루는 돈께에 소를 넣은거니 옆절 한 분이 없으니 누구도 땡파 돈께에 옆절 한 분이 없으니 일이 어찌 된 일이오? 아이고 저렇게 왜정은 산림 속을 몰라 용감 된다고 술 싸고 고기 싸고 담배 싸고 떡 싸고 이리저리 한돈이 그 돈이 그 돈이지 하늘에서 뚱 떨어진 돈이오 술 고기떡 담배 많이 사다주더라 개짐 먹은 것 쥐 먹은 것이라더니 그렇습니다 하루는 신봉사 황가에서 구름이 있어 들어간 점 황성성 용감잔치에 배들어였느니 만일에 불참을 하면 중재를 면치 못한다고 어디서 높이 올라가라고 노수까지 후인해 주었거든 신봉사는 우수 받아가지고 왕성성 용감잔치에 배들어였느니 왕성성 용감재들어였느니 원일에 불참을 하면 진재를 면치 못한다고 어디서 높이 올라가라고 말씀해 아이씨 어색 노수는 쥐기를 잘해서 같이 올라갈 왕성성 용감재들어였느니 그의 노수까지 쥐기를 양으로 그렇지 여보 영감 천리라도 말리라도 영감 따라가지 어느정도 따라갈 놈 있어 그렇지 아 이게 아니라 전신 우리 내가 가장 살아먹더라 전신 열려다 아 팽녀지 행장을 챙겨지고 막상 왕성을 떠나자니 섭섭어 연락 여 cozy 엥붕 쪽으로 엥붕 엥붕 어른브 엥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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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어느 년 언제 오냐 나의 시공에 을 가리나 을 가리나 성성철을 러기라리 문자룡은 활밤무들 송총마라 입구들면 나 알리시도 가련하나 암못보는 내 다리도 너를 가려 황성을 닿으라 시우 야구소 뱅덩이네 칫솔이나 매겨주세요 아니 아파 못가겄네 뱅덩이네 나들수리들 만났니 눈이 서늘었다는디 형상도 매달있지, 전라도 반박이 수위를 주가 빼기구나 허이갈리나 어디를 갔드나 허이갈리나 어디를 갔드나 난게도 젠학이 나오대면 팔팔 나라 날이 쇠로 가련만은 악목보는 성사정 다리 벌면 나를 허이갈리나 환성을 날 새기다 새기여 당 우리 뺑더기가 일세기여 당 길어 다시 올라가라 당 일부가 되니 당 수막에 그저 당장하여 저거 건대여 뺑더기를 주로 근천사는 당봉사와 등이 맞어 신봉사를 잡들려 놓고 밤 숙누방을 고였느니 신봉사는 auen 은 수구를 물고 곧 새벽에 누워놔서 땡덕이 이래를 찬덕하 심봉사, 새벽 좀 잠일게요 저거 저 땡파, 땡파 오늘 삼복더위라 낮에는 도숙할 수 없고 새벽질로 한 사오십 년 차례 아리띠? 엥파, 땡파 우리 부른들 도망간 옆에 내가 대답 안되기 끝이야 신 봉사 겁이 왈칵나 여보 주인, 허구리 마누라 안에 들어갔소 아니요, 어젯밤 어느 봉사님과 밤길질 친다고 걸 썼떠놨소 아니, 그럼 주인 녀석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 그런 말을 해? 아, 그 봉사님과 내외 가는 줄 알았지 신 봉사님과 내외 가는 줄 알았소? 저요 아니, 그럼 아니, 그러면 아이고, 이녀는 어딘가구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 뺑덕이 내가 간내 그리아 여유천하 의리없고 의리없는 년에는 악조의 니가 벌이 되며 있던 곳에서 마다구 고객님 향은 당간 날 부리고 네가 무엇이 잘했으냐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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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을 자꾸 폭염이라 태양은 불필을 깎고 돈 땅을 휩뿌릴 때 한무설 섬쩍 내려 날이 털시가 털실내로 진산을 보고 이걸로 추락 청포도를 벌벌 벌려 열두 굴무리 한 개 박수청 침방자 지방양을 탈구리 척팡 아무리 복금 적은 높여 구석에 감고 두꺼 헌방만 떨려다니 물렁거려 떡방자 안다니 원주의 한 걸신 신부공산 좋아라 물소리 듣고 반기다 구경을 허랭 내 방하음은 홀홀홀홀 선 지팽이로 눌렀고 덤뜸 덤뜸 들어가 물소리 듣고 반기다 물의 풍부 물을 갖는 내 시원허우 자기도 다 후라 주먹을 톱타 털양지 박수청 침방이 또 한 주먹 톱타 시원하고 자기들 다 삼각사 놀라선들 여섯시원 번덕 중에 요술을 다 마침들 여섯시원 벌덕하시고 좋구나 지와 잤던데 여섯시원 벌덕 여섯시원 벌덕